허리는 분들도 막 도배 마감을 가지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예 도배를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구 도북동에 있는 34평형 계단식 아파트 에요 여기도 올수리 현장 했구요 여기에 포인트는 무몰딩 무문선 무 걸레바지 현장 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포세린을 깔았어요 현관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전체 면을 600에 1200 자리 전체를 시공을 해드렸구요 이 현관과 방과 만나는 부분 방은 마루를 깔아 드렸어요 거실과 방은 공간 분리를 했고 여기에 1대 1로 이렇게 단을 맞춰 드렸어요 뭐 저희가 늘 하던 스타일대로 여기는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갔어요 9천만원 에어컨 포함된 금액 이에요 단이 안나오기 때문에 늘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단내림 그리고 강마루 여기는 주방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이 신발장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는 구조의 주방이었거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장을 했어요 확장 원래 여기에 이제 중간문이 있었는데 요거를 확장을 해서 냉장고를 뒤쪽으로 보내고 보통은 창문이 이렇게 살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lx 에서 운영하는 미니 유로 나인 이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이 창을 할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요 이거를 열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환기도 다 되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요 창으로 이 부분을 확장을 하면서 개방감을 주었다 저희가 이제 늘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간격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식으로 시든 후두 시든 후두가 들어가구요 도어의 간격을 이렇게 일정하게 맞췄을 때 되게 깔끔하거든요 두번째 포인트 문선이 하나도 없어요 현관부터 이어지는 부분 여기에 거울을 저희가 매립을 하고요 여기를 무문선 도어 여기부터 다 이어지는 부분이 전부 다 걸레바지가 없고 몰딩이 없어요 무문선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벽면에 여기서부터 거실부터 이 전체를 전부 다 목공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페인팅 느낌 나는 필름 작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무몰딩 무걸레바지 하는 이유는 콘크리트 면에 도배를 하던 아니면 더 뭐 mdf 면에 도배를 하던 도배면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희가 목공을 치고 필름 작업을 하는 거에요 필름 작업을 하면은 표면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내국성 또한 도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정 표면이 더 강하거든요 가능하면은 도배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도배 클레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진짜 우리는 분들도 막 도배 마감을 가지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예 도배를 하지 마세요 도배를 하면은 스트레스 시작이잖아요 도배를 하지 말고 타일을 붙이던 필름 작업을 하던 아니면은 도장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 표면이 막 울퉁불퉁 한다거나 이 코너에 막 우글우글 거리고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나는 아 이 도배 스트레스 좀 받는다 그러면 도배를 안 하시면 돼요 코너 면들이 전부 다 칼각이에요 코너 칼각 우글우글 거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공을 하고 필름을 하면은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우리 호린이 분들이 벽면을 정말 퍼펙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도배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기초 작업이 목공 작업이라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되게 많이 올라가겠죠 거실도 마찬가지로 걸레바지가 없고 천정 몰딩도 없어요 여기 좀 디테일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한 대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단이 안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목공으로 단 내림을 해야 돼요 여기에 간접을 넣고 또 여기에도 간접을 넣었다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소재는 MDF에요 이 MDF와 MDF 사이에 이 골을 줬는데 이 골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제 호린이분들은 한 3mm에서 4mm로 하시면 돼요 이 골을 좀 넓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3mm에서 4mm만 하면은 되게 예쁘게 마감이 떨어지고요 깨알 디테일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다운라이트를 저희가 3개를 보통 작업을 많이 하는데 다운라이트 옆에 디퓨저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디퓨저를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 이 다운라이트 라인을 맞췄어요 여기도 다운라이트랑 디퓨저 라인을 맞췄어요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벽면도 목공을 다 쳤지만은 천정도 목공을 다 쳤어요 이런 몰딩 없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벽면과 천정을 목공 작업을 다 해야 돼요 수직 수평이 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 작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이지는 없지만은 벽면과 천정을 목공 작업을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몰딩 무걸레바지 작업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군더득이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마루면은 마루로 가다가 여기가 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마루고 타일이면 중간에 분리대를 대거나 타일로 감싸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마감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거실이 타일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가면서 쭉 들어오면 돼요 거실을 포세린을 까는 경우에는 화장실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감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실을 포세린으로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런 거실 화장실과 이 자연스럽게 마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뭐 여기는 화장실은 그냥 뭐 저희가 늘 하던 대로 뭐 600에 600 타일로 마감을 해 드렸고요 뭐 그냥 이 젠다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젠다이 작업을 다 해 드렸고 이 젠다이를 끝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코너 선반을 안 붙여도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 장이에요 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1대1로 가다가 열었을 때 이게 올라타거든요 이게 이제 매직 슬라이딩 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장은 이렇게 겹쳐요 이게 겹치게 되면 사실 안 이쁘거든요 근데 보통 요런 게 일반적인 슬라이딩 장인데 요거는 닫았을 때 1대1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슬라이딩 장을 사용을 했고요 똑같이 도어의 디자인은 무문선 도배 몰딩 없이 전부 다 목공을 다 치고 무문선 도어 이 아파트는 확장공사를 두 개를 했어요 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화장실 확장공사 안방 확장공사 두 군데를 확장공사를 했어요 안방 확장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까지 이 턱이 있었어요 턱이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운이 좋게도 이 하부 턱이 철거가 되는 아파트인거지 여기를 철거를 하고 확장공사를 했어요 슈퍼세이브5 이중창 요렇게 마감을 해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넣고 닫내림 요 북박이장도 해드렸고 기존에 화장대가 있었지만 좀 새로 해드렸고 요거는 이제 조적 파티션을 저희가 해드렸어요 조적 파티션을 만들면서 슈지도 메리블 해드린거에요 조적 파티션에 유리를 올려서 시공을 해드렸다 바닥은 이제 강마루로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옷방으로 쓰는 방인데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북박이장 거실을 포세린을 하고 방을 마루를 깔 때 이제 좀 신경 써야 될거는 일단 포세린 자체 두께는 12mm에요 근데 밑에 이제 드라이픽스가 있어요 그것까지 넣으면은 이 바닥의 두께는 한 2cm에서 진짜 높을 때는 3cm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강마루의 두께는 이 포세린보다 두께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사실 단차가 좀 나거든요 마루와 포세린을 단차를 1대1로 맞추는게 되게 기술이거든요 안방도 그렇고 건너방도 그렇고 이 타일과 마루가 만나는 부분이 1대1이에요 이 작업이 되게 포인트에요 만약에 이 포세린이랑 마루가 단차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나는거에요 포세린을 전체 다 까는 때는 상관없지만은 마루와 포세린을 나눠서 갈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34평형 올수리 현장이었고요 비용은 이제 9천만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냐면은 크게 확장공사가 두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갔어요 천정과 벽면을 전체 목공작업을 하고 무몰딩 필름 작업을 했거든요 거실에 600에 1200짜리 포세린 타일을 깔았어요 뭐 그런 크게는 그런 공사를 해서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몰딩 무문선 도배를 많이 좀 좀 견적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도배를 하고도 무 걸레바지 무몰딩을 할 수 있지만은 벽면에 어떤 목공작업 없이 할 경우에는 마감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좀 더 가성비 있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벽면에 전체 목공을 치고 필름 작업으로 이제 마감을 한 현장 좀 보여드리실 거고 여기는 창호를 필름 작업만 했어요 만약에 이 집에 창호 교체를 전체를 다 했다 그러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9천만 원을 못 해요 창호 교체까지 했으면 아마 1억 넘었을 거예요 안방 확장된 부분 한 곳이랑 주방 확장할 때 여기 한 곳 두 곳만 창호를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창호는 전부 다 필름 나름대로 좀 요소요소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나온 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